우리 유니투 은 것 같아요 는 것 같아요 이거 했는데 추측이죠 오늘 이달씨가 못 와요 왜 못 올까요 왜 못 와요 그녀의 딸 수업이 있는 것 같아요 추측할 때 있는 것 같아요 수업이 있는 것 같아요 혹은 그녀의 딸 수업이 있는 것 같아요 바쁜 것 같아요 지금 회사에 일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힘들다 하면 힘든 것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것 같아요 다 추측이죠 수업이 있는 것 같아요 바쁜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리스닝이에요 리스닝 그 결혼식 여기 한스씨 제니씨가 히로미씨 결혼식에 가요 결혼식에 가는데 길이 복잡해요 그래서 왜 복잡할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리슨 한 번 더 들어 볼게요 네 잠시만요 들어 볼게요 4과 말하기 2과 듣고 말하기 왜 이렇게 길이 막힐까요 제니씨 타세요 네 제니씨 그거 결혼 선물이에요 네 히로미씨한테 주려고 커피잔 세트를 샀어요 한스씨는요 저는 돈을 준비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제임스씨는 결혼식에 안 가요 어제 제임스씨가 전화해서 결혼식에 못 간다고 했어요 네 그거 처음에 그거 결혼 선물이에요 했고 두 번째는 제임스씨가 전화해서 결혼식에 못 간다고 했어요 간접합법이죠 제임스씨가 제임스 결혼식에 못 가요 그래서 못 간다고 했어요 출발합시다 제임스씨가 요즘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출발합시다 왜 이렇게 길이 막힐까요 글쎄요 교통사고가 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는 교통사고가 난 것 같아요 네 교통사고요 제 생각에는 길을 공사하는 것 같아요 공사요? 아휴 결혼식이 시작하기 전에 히로미씨를 만나야 하는데요 지금 11시 30분이니까 결혼식 전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좀 기다려 봅시다 할 수 없지요 그런데 히로미씨 신랑이 뭐하는 분이에요? 케이티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네 네 번째는 히로미씨 신랑이 뭐하는 분이에요? 라고 했죠 뭐하는 사람이에요?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다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하고 same occupation 뭐하는 분이에요 케이티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I heard 들었어요 케이티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히로미씨가 회사에 다닐 때 만났다고 해요 아 그래요? 어? 한스씨 차들이 움직여요 네 이제 빨리 갈 수 있을 거예요 11시 50분이에요 늦지 않을까요? 근처에 다 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 저기 결혼식장이 보여요 그래요 10분 남았으니까 빨리 갑시다 렛츠고 차에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앤 나 보면 두 사람은 히로미씨에게 어떤 선물을 주려고 해요? 커피잔 세트 커피잔 세트 여기 사람이 두 사람인데 누구예요? 한스 앤 제니 제니씨 커피잔 세트는 누구의 선물이에요? 제니씨 제니씨는 커피잔 세트를 주려고 해요 한스씨는? 저는 오늘 준비 주려고 뭐 주려고 해요 뭐 준비했어요 돈을 준비했어요 소캠 네 그래서 커피잔 세트하고 돈이죠 두 사람씨는 제니스 제니스씨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제니스 제니스 제니스씨가 제니스씨가 요즘 일이 많은 것 같다고 했어요 dijo 결혼식에 못 간다고 했어요 요즘 일이 많은 것 같다고 했어요 많은 것 같아요 이걸 간접합법 하면 많은 것 같다고 했어요 결혼식에 못 간다고 했어요 길이 막히는 것을 보고 지금 길이 막혀요 두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요정사고나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한스씨는 교통사고가 난 것 같다고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제니씨는 공사한다고? 공사는 컨스트럭션 공사하다 공사한다고 했어요 한 것 같다고 했어요 공사한 것 공사하는 것 공사하는 것 같아요 공사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공사한 것 하면 원래 공사가 지니씨 끝났어요 파스텐 어제 프레젠트에 나면 공사하는 것 지금 now 공사하는 것 사고는 파스텐이에요 왜냐하면 사고는 원래 해픈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사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always compare compare 는 은는 예요 어떤 은는 이 간을 안하고 always 은는 에는 법 비는 비교 비교 means compare comparing compare는 always 은는 마커 particle 은는 한스씨는 교통사고가 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니씨는 길을 공사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제니씨는 왜 결혼식에 빨리 가고 싶어 했어요 제니씨가 계속 빨리 가야 돼요 시작하기 전에 히러미씨는 하기 전에 히러미씨를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결혼식이 시작하기 전에 히러미씨를 만나고 싶어요 결혼식이 시작하면 히러미씨가 너무 바빠서 못 만나요 그래서 하기 전에 만나고 싶어요 두 사람은 히러미씨 신랑에 대해서 구름 신랑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히러미씨 신랑 KT에서 KT에서 일하는 분 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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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어 일한다고 들었어요 일한다고 KT에서 일해요 일한다고 들었어요 일한다고 단접화법 는다고 일한다고 들었어요 일한다고 들었어요 일한다고 들었어요 분명히 이게 다 말이에요 KT에서 KT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좀 이상한데 일한다고 들었어요 아 일한다고 들었어요 들었다고 했어요 아 일한다고 들었다고 했다고 하여 일한다고 이것도 괜찮네요 할 수 있어요 안 이상해요 일한다고 들었다고 했어요 굿 오케이 그래서 신랑에 대해서 신랑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about what 직업 신랑에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about 신랑에 이런다고 들었어요도 괜찮고 이거 신랑에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에 대해서 에 대해서 하면 about 다는 fill in the blank 한번 1, 2, 3 써보세요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그런데 히로미씨 신랑이 뭐하는 분이에요? KT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히로미씨가 회사에 다닐 때 만났다고 해요 아 그래요? 어? 한스씨! 차들이 움직여요! 네, 이제 빨리 갈 수 있을 거예요 어머 희로미씨 신랑이 뭐하는 분이에요? KT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히로미씨가 회사에 다닐 때 만났다고 해요 KT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어? 한스씨! 차들이 움직여요! 네, 이제 빨리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히로미씨 그런데 히로미씨 신랑 신랑이 라이팅은 신랑이에요 프론트에서는 신랑인데 히로미씨 신랑이 뭐하는 분이에요? 뭐하는 사람이에요? KT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히로미씨가 회사에 다닐 때 만났다고 해요 회사에 다닐 때 만났어요 만났다고 해요 아, 그래요? 어? 한스씨! 차들이 움직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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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다 means move 차들이 move 움직여요! 네, 이제 빨리 갈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보죠 케미, 할스, 메이블, 제니 한 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히로미씨 신랑이 뭐하는 분이에요? KT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히로미씨가 회사에 다닐 때 만났다고 해요 아, 그래요? 왜 이렇게 길이 막힐까요? 어, 네, 하수씨 저둘이 움직여요 네, 이제 빨리 갈 수 있을 거예요 빨리 갈 수 있을 거예요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왜 이렇게 길이 막힐까요? 케미, 리핏 왜 이렇게 길이 막힐까요? 왜 이렇게 길이 막힐까요? 굿 글쎄요 교통사고가 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길이 막힐까요? 이것도 막힐까요? 이것도 막힐까요? 왜 이렇게 길이 막힐까요? 왜 이렇게 길이 막힐까요? 글쎄요 교통사고가 난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길을 공사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래픽잼 그리고 마 마는 서머리 지금 한번 먼저 써보세요 지금 써보세요 세미 씨는 보통 퇴근하고 집에 오면 몇 시예요? 집에 오면? 여덟 시? 여덟 시에 집에 와요 지금 홍콩은 아홉 시 50분이죠? 지금? 지금? 여덟 시에요 한국하고 시간이 다르네요 한국은 지금 아홉 시 50분이라서 지금? 중국은 아홉 시 50분 아니에요? 중국은 아홉 시 아, 중국도 여덟 시 50분이네요 같은? 홍콩하고 같아요? 같아요 일본은 아홉 시 50분이네요 일본은 다르네요 같아요 다른데요 중국, 홍콩은 아홉 시 지금 여덟 시 50분이고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하고 갔죠 한국, 일본은 아홉 시 50분 말레이시아가?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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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시간 7시 50분인데요 태국은 지금? 하일랜드는 7시 50분 아, 태... 지금... 알아요 구글에서 보니까 지금 태국 시간이 7시 50분이네요 아, 오케이 베트남 베트남도 7시 말레이시아 8시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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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는 7시네요 요거? 요거 아, 요거 발리는 8시에요 발리 8시 인도네시아가 길어서 싱가포르도 말레이시아하고 같고 싱가포르도 말레이시아하고 같고 싱가포르도 말레이시아하고 같고 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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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퍼런스가 차이예요 차이가 디퍼런스 시차는 시간 차이예요 타임 디퍼런스 시차가 한 시간이에요 시차가 있어요 다했나요? 피니쉬 네 오케이 최미씨가 먼저 읽어볼까요 한수씨와 한수씨와 제니씨는 오늘 히러미씨 결혼식에 가려고 합니다 제니씨는 결혼식을 시작하기 전에 히러미씨를 만났고 싶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혀서 차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수씨는 길이 막히는 것을 보고 고통사고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니씨는 기록 공사고 생각합니다 제니씨는 기록 공사고 생각합니다 아, 길이 막히는 것을 보고 교통사고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제니씨는 길을 길을 공사하 공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해요 길을 공사해요 공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파스텐하면 공사했다고 생각합니다 파스텐 공사한다고 이거는 간접합법 프레젠텐이에요 프레젠텐 컴퓨 컴퓨 애니웨이 공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혼식이 시작하기 10분 전에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여기까지 유니투 워크퓨 그러면 은 것 같아요 는 것 같아요 은 것 같아요 워크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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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젝테이브 은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싼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나운 하면 인 것 같아요 학생 인 것 같아요 친구인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더 보면 피곤하다 피곤한 것 같아요 작다 작은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숨어 이 옷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멀다 바 먼 것 같아요 먼 집이 먼 것 같아요 항상 늦어요 춥다 추운 것 같아요 날씨가 추운 것 같아요 재미있다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재미없다 재미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헤미 히로미 메이블 한스 한스씨 다쿠야씨가 아파요 글쎄요 왜 왜요 왜요 얼굴이 안 좋았어요 제 생각에는 타쿠야씨가 요즘 늦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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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해서 여기 은 것 같아요 늦게까지 일을 해서 늦게까지 어떻게 명상된지 타쿠야씨가 아파요 히익 페인 글쎄요 왜 왜요 얼굴이 안 좋아서요 타쿠야씨 얼굴이 나 굿 제 생각에는 I think 타쿠야씨가 요즘 늦게까지 일을 해서 늦게까지 워킹 일을 해서 은 것 같아요 피곤한 것 같아요 피곤하다 피곤한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노 에너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피곤한 것 같아요 아주 좋네요 은 것 같아요 넘버 투는 늦게까지 페덴 책을 읽는 것 같아요 밥을 먹는 것 같아요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메이블 앤디 케미 지훈 지훈씨 이게 무슨 냄새예요? 부거기 냄새예요 옆지에서 요리하는 것 같아요 불거기 불거기 불거기를 만들다? 만든 것 같아요 만드는 것 만드는 것 같아요 만드는 것 같아요 펜 요리하는 것 같아요 불거기 만드는 것 같아요 아 저도 불거기 먹고 싶어요 그럼 저녁에 불거기 먹으러 갈까요? 네 좋아요 지훈씨 왓스멜 이게 무슨 냄새예요? 불거기 냄새예요? 옆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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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하는 것 같아요 불거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니면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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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 파티 파티 듣다 음악을 들었어요? 들은 것 같아요 놀다 플레이? 논 것 같아요 어제 다운타운 시내에서 논 것 같아요 케미 원, 메이블 리엔 요즘 수장씨가 이상하지요 슬픈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기분이 안 춥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지만 아, 슬픈 것 같아요 굴루미, 우울한 것 같아요 네거티브에요 지금 왜 그럴까요? 왜 슬퍼요? 왜 우울해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슬픈 것 같아요 슬픈 것 같아요 굿 부모님이 보고 싶은 것 같아요 또 뭐 있을까요? 수장씨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들었어요? 수장씨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수장씨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수장씨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남자친구하고 싸운 것 같아요 뭐 브레이크 하면 헤어지는 것 같아요 헤어져서 헤어진 것 같아요 헤어진 것 같아요 개직비라스 은 것 같아요 해면 가족을 Correct 헤어진 것 같아요 싸운 것 같아요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슬픈 것 같아요 우울한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추측 싸우다 싸우다 악유 을이하다 화를 내다 웃다 웃다 웃는 것 같아요 웃는 것 같아요 울다 울지 마세요 힘이 없다 no energy no strength 케미 1번 소라 씨가 소라 씨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good and Mabel 문이 문이 구차 나서 열 수 없어요 문을 수리해야 해요 수리해야 해요 have to repair and number three 케미 Andy 씨는 성격이 좋아서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성격 성격은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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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acter 성격 성격이 좋아요 성격이 중요해요 성격이 좋아서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4번 Mabel 어제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게 와서 친구한테 화를 냈어요 화를 냈어요 Yes 네 어제 친구가 늦게 와서 친구한테 화를 냈어요 화를 낼 때 친구한테 뭐라고 화를 내요? 친구한테 늦게 친구가 늦게 왔어요 어떻게 화를 내요? 결혼식이 결혼식이 미스터 결혼식이 네? 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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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시장 미스터 타임 아 결혼식에 늦었어요 결혼식에 늦었어요 결혼식에 늦었어요 결혼식에 늦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친구한테 화를 낼 때 앵글이 화를 낼 때 앵글이 앵글이 야 야 너 때문에 결혼식에 늦었어 라고 하겠죠 화를 내면 앵글이 앵글이 너 때문에 제 생일 제 생일 아 죄송해요 기억 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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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제 생일 제 생일 갑자기 생일 잊어버렸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화를 낼 때 How to say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했는데 뭐 Can 결혼식 시추에이션이면 야 너 때문에 결혼식에 늦었어 I'm late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친구면 미안해 캐주얼 랭귀지 미안해 미안해 약속을 잊어버렸어 I forgot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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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시계가 고장 났어 너 핸드폰 있잖아 핸드폰도 배터리가 없어서 미안해 하고 이야기하겠죠 OK 결혼식에 늦었어요 할 때 그래서 친구가 늦게 와서 친구한테 앵그리 화를 냈어요 두 번째 느낌 느낌은 Feeling 느낌이 좋아요 울다 Cry 돌아가시다 Pass away 젊다 Young Young 젊다 Young 때문에 Because of Because of 자유롭게 Freely Freely 자유 하면 free 자유롭게 하면 Freely Mabel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소풍을 갈 수 없었어요 비 때문에 소풍을 못 갔어요 비 때문에 소풍을 못 갔어요 소풍 피크닉 소풍을 못 갔어요 2번 케미 어제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가 너무 슬퍼서 극장에서 많이 울었어요 음 어제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가 너무 슬퍼서 극장에서 많이 cried 울었어요 굿 많이 울었어요 굿 많이 울었어요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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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이 느낌을 말하는 단어예요 음 이런 것이 느낌 슬프다 기쁘다 happy enjoy 행복하다 happy 이런 것이 느낌을 말하는 단어예요 4번 낙권적 optimistic positive positive 아 positive 슬프다는 아니죠 슬프다 기쁘다 행복하다 슬픈 기쁘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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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가셔서 아어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만날 수 없어요 5번 그래서 가셔서 이게 왜냐하면 돌아가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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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으로시 돌아가세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돌아가셔서 네 강남역은 강남역은 전문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한국의 젊은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한국의 young person 젊은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곳 곳 means place 어 place 많이 가는 곳이에요 굿 저는 저는 오늘 아침에 영화를 봤어요 사진을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데 사진이 안 나와요 오늘 아침에 그 왓츠 무비 영화를 봤는데 아 트랜스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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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뭐 비스트 뭐지 라이즈 오토 비스트인가 트랜스포머 아침 모닝 10시 30분 아침 10시 30분에 이 영화를 극장에서 그 영화를 봤는데 극장에 극장에 아 사람이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없어요 노 펄슨 사람이 지루에요 지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영화를 트랜스포머 이게 트랜스포머인데 극장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어떻게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가끔 영화 보면은 어 미니몸이 3명이었어요 3명 스타워즈 가는데 스타워즈 인 말레이시아 극장 시네마에서 근데 3명 저하고 뭐 다른 남자 앤 다른 남자 토탈 3명이 영화를 가는데 트랜스포머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침 요즘은 사람들이 아침에 왔을 때 아침 일찍 10시에 네 네 그래서 영화를 봤어요 이렇게 앤 여기 듣고 말하기 남다 남아요 미니 내 이름 left 남다 남아요 보이다 Can be seen To be seen To be seen To be seen 뭐 쇼우도 있고 쇼 교통사고 traffic traffic accident accident 공사하다 construction 움직이다 move 결혼식 wedding wedding 웨딩 웨딩 뭐 세레머니 Can 아 메이블 1번 해볼까요 교통이 복잡해서 차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교통이 복잡해서 차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Not move 2번 해미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 같아요. 경찰차가 왔어요.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 같아요. 경찰차, 폴리스카, 경찰차가 왔어요. 3번 메이블 저기로 가지 마세요. 요즘 공사해서 길이 많이 막혀요. 지은 씨는 눈이 아주 나파요. 그래서 안경을 안 쓰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안경을 안 쓰면. 5번 수업이 1시에 끝나요. 1시에 끝나요. 지금 12시 40분이에요. 수업 시간이 20분 남은 것 같아요. 괜찮네요. 20분 남은 것 같아요. 남아요. 아니면 20분 20분 남았어요. 5분 남았어요. 우리는 지금 15분 남았어요. 남다 남아요 할 때 보통 시간을 많이 하고 시간이 남았어요. 그리고 음식도 해요. 음식. 음식. 음식이 남았어요. 음식이 남았어요. 음식이 남았어요. 음식이 남았어요. 앤 아 프론테이션 네лох 늦게 까지 늦게 까지 늦게 까지 늦게 까지 늦게 까지 언제 höher 아직 안 일어난 것 같아요. 네어atl ‑‑ 네 lados 늦게 까지 늦게 까지 until a night 아직 안 일어난 것 같아요 안 일어난 것 같아요 What means? 아직? Not yet 아직 안 일어난 것 같아요 Not yet get up 안 일어난 것 같아요 타쿠야 씨, get up, 일어났어요? Wake up? 아니요, 아직 안 일어난 것 같아요 No.3 출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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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출발합시다 공사하는 것 같아요 공사하는 것 같아요 공사하는 것 같아요 공사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길을 공사하는 것 같아요 네 늦게까지 늦게까지 게임한 것 같아요 늦게까지 드라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안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안 일어난 것 같아요 출발합시다 Let's go 공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듣고 쓰십시오 듣고 쓰십시오 1번 어제 늦게까지 공부한 것 같아요 어제 늦게까지 공부한 것 같아요 어제 늦게까지 공부한 것 같아요 2번 왜 못 일어난 것 같아요 왜 못 일어날까요? 어제 늦게까지 공부한 것 같아요 2번 제 생각에는 길을 공사하는 것 같아요 공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I think 길이 공사하는 것 같아요 공사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길을 공사하는 것 같아요 네 네 Next page 보면 밖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앤디씨가 놀랐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Fight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헌식 뭐라고 했어요? 함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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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소리가 시끄러워서 싸우는 것 같아요 With Andy Kemi Andy Mabel 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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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밖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시끄러워요 글쎄요 글쎄요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함사세요 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환하기 전에 신랑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선물을 보내요 신랑 친구들이 선물을 가지고 올 때 함사세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싸우는 것 같아요 아 아니예요 함을 함을 가지고 올 때 저렇게 시끄러워요 그래요 한번 구경하고 싶어요 아 어 이제 중요해요 사람들이 신분 집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보고 싶었는데 네 나중에 제가 결혼할 때 보세요 언제 결혼할 거예요? 글쎄요 10년 10년 후 네 네 굿 사람들이 지금 싸우는 것 같아요 파이트 어 이제 조용해요 사람들이 신부 집에 들어갔어요 파스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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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니 안 파스텐 것 같아요 하면 간 간 간 들어간 것 같아요 파스텐 파스텐 하면 은 것 같아요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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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요 들어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싸우는 것 같아요 한번 프레딘템 그래서 지훈씨 밖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Have trouble 문제가 생기다 Have problem 뭐 trouble 시끄러워요 노이즈 글쎄요 Let me see 한번 볼게요 I will see I will check 제가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삼사세요 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What's mean 결혼하기 전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선물을 보내요 신랑 친구들이 선물을 가지고 올 때 함 사세요 라고 해요 이 함은 선물 상자에요 선물 박스 함이고 이 선물 상자 안에는 선물이 있어요 신랑의 선물 신랑의 선물 보통 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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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코스튬 한복도 있고 뭐 뭐 악세사리도 있고 악세사리 악세사리 뭐 이불 블랭킷 이불도 있고 여러 가지 옷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화장품도 있고 이런 선물을 한 박스에 넣어요 그래 그 선물을 신부 집에 가져가요 결혼하기 전에 그런데 그때 이 함 사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Please buy this box 이거 사세요 사세요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주 시끄럽게 이야기를 해요 시끄럽게 이 사람들 저 사람들한테 함 사세요 함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싸우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함을 가지고 올 때 like that 저렇게 시끄러워요 그래요 한번 구경하고 싶어요 I want to see 어 이제 조용해요 quiet 사람들이 올레디 신부 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아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함은 이 함이에요 이게 함 박스 쓰고 있고 함 안에는 이렇게 뭐 악세사리 옛날 악세사리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싸우는 것 같아요 보면 이 집은 신부 집이에요 신부 집이 빨리 오세요 하고 신랑하고 신랑 친구들은 안 가요 거기에 안 갈 거예요 돈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 주세요 아니면 음식을 주세요 노래를 하세요 라고 계속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함 사세요 하는데 여기 앞에 그림을 보면 맨 앞에 이 남자 얼굴이 좀 이상해요 이 남자가 이 얼굴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마스크 마스크를 쓰는데 마스크 오징어 마스크를 써요 오징어 스퀼트 스퀼트 원래 함 할 때는 항상 오징어 마스크를 사람들이 써요 함 사세요 할 때 이렇게 스퀼트 오징어 마스크 함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오징어 마스크를 안 쓰면 창피해요 왜 스퀼트 그건 몰라요 전통이에요 트리디셔널 전통 그래서 항상 오징어 마스크를 쓰고 함 사세요 함 사세요 하면서 이 돈을 주세요 돈 안 주면 이 함을 다른 사람한테 팔 거예요 I will sell 이 박스를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보통 신랑 친구들 신부 친구들이 신부도 친구들이 와요 신부 친구들 신랑 친구들 같이 플레이 같이 놀아요 나중에 술 마시고 노는데 옛날에는 이런 함 사세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많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시끄러워요 노이즈 그래서 폴리스 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걸 안 하고 옛날에 했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거 없어요 지금은 너무 시끄러워서 지금은 함 사세요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어 옛날에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함 사세요 함 사세요 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는 것 같아요 들어간 것 같아요 언제 함 사세요 라고 말해요 언제 말해요 여기 보면 신랑 친구들이 선물을 가지고 올 때 앤디씨는 사람들이 왜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안무 가지고 올 때 저렇게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노이즈 아주 시끄러워요 그래서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씨가 언제 결혼할 거라고 했어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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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10년쯤 후 애프터 10일 후에 결혼할 거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넥스트 페이지는 이 파티클 있어요 파티클 이거는 숙제할게요 31페이지하고 32페이지 31 32 32는 여기 파티클을 써요 그리고 예문 example sentence 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전공하다 메이저 메이저 파티클은 을 를 그래서 ndc는 ndc는 한국어를 전공해요 뭐 전공했어요 major in korean language 한국어를 전공해요 영어 영어 영어를 전공해요 이렇게 을 파티클 하고 sentence 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